렛의 사용법을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명 language라고 한번 해볼게요. HTML이라고 해봅시다. 자, 랭귀지 하는 변수명에다가 HTML 문자를 저장을 했고요. 함수 만들어 볼게요. 함수 getStudy runWeb 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 안에는 언어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매개변수로 코드라는 게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if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if 코드의 값이 있으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명 result에다가 language에다가 기초언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if문의 결과를 return 해보겠습니다. 변수명 language를 return을 해볼게요. 그리고 return은 또 어디도 만들어 볼 거냐면 여기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function runWeb 이라는 함수는 코드가 들어오면, 코드가 뭔지 간에 코드가 들어오면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걸 실행해서 이 함수의 결과로 return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할 일은 없어요. 할 일은 없고 얘는 무시하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한번 일을 시켜 볼게요. runWeb 이라는 함수에다가 함수에다가 만약에 거짓이라는 걸 넘겨줬어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시다. 얘의 결과를 담을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document write runWeb의 false를 던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지금 값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undefined가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코드를 잘 해석을 해 보십니다. undefined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원래는 저 코드를 잘 분석을 하면 자, 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은 뭐에 신경 써서 저 코드를 분석해 보냐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잘 생각을 해서 뭐가 출력이 될까요? 기천원은 왜 아닐 거냐면 여기에 넘어간 값이 여기에 이 인수가 여기 들어올 때 이제 코드라는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로 거짓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 리가 없단 말이죠. 이게 실행이 될 리가 없으면 얘가 실행됐다고 한다면 변수명 language의 값이 분명히 바뀌었을 텐데 얘가 실행이 안 됐으니까 변수명 language의 값은 기천원으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변수명, 이 변수명에서 우리가 HTML을 저장을 했었으니까 그냥 language라는 변수를 출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 함수의 결과는 이 함수의 결과는 lang, 이 기존의 값 HTML이라는 게 출력이 되고 여기에 HTML이 남아서 얘가 undefined가 아니라 HTML이 출력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결과를 봤더니 얘가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대요. 자, 이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변수나 함수명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끌어올려져요. 끌 올이 됩니다. 영어로 호이스팅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끌어올려진 거냐면 지금 이 변수명 있지 않습니까? 이 변수명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던 저 language라는 게 language라는 게 이거 안에서도 이 함수 분명히 이 중가로 안에서 제가 이렇게 썼지만 저 변수명이 여기에도 이렇게 끌어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졌대요. 그럼 뭔 차이가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자, 아까 이 변수명 language는 이건 전역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고도 이 함수 어디에서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게 여기에 끌어올려지면서 여기 값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단계에서만 보면 language라는 변수명을 쓸 수 있지만 그 변수명에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값이 여기에서 return을 하는 겁니다. 이 변수명이 이 변수명이 여기에서만 쓰이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함수 안에서는 함수 안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게 위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이 이 함수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원래는 지금 여기였는데 이 함수 살짝 위로 이 품은 바깥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도 language를 쓸 수 있게 근데 language를 쓸 수 있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var까지 써서 여기에 지금 이 쓴 것까지 그대로 끌어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된 거예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값으로 자, 이걸 ES6에서 이런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변수명이 바깥까지 끌어올려지는 저것 때문에 코드가 엉키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게 생긴 코드 변수명 새롭게 변수명을 지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let입니다. let은요. 중가로 이 스코프 범위 안에서만 저 중가로 스코프 스코프라고 해요. 저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활용할 변수를 생성해요. 자, 변수명은 밖에서 못 씁니다. 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를 네 ES6로 한번 바꿔보면 다 추석 처리할게요. ES6로 다시 해보면 자, 이제 let을 써볼게요. let language는 html 이러고 지정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복사해와서 쓰겠습니다. 탭스가 망가졌네요. 자, 여기 안에서도 이제 아까 얘를 이제 끌어올려졌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변수가 아니라 let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let html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tml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는 끌어올려줘서 이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 랭의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됐었지만 이게 여기 있던 게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출력이 됐었지만 이제는 여기 let이라는 language라는 이 변수명은 어느 범위 안에서만 쓰는 변수명이 됐냐면 여기 이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명이 됐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조건이 어... 조건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이제 끌어올려지지 않으니까 이 변수명은 이 변수명 랭은 어디에서 지정한 거? 전역변수에 지정한 이 값이 여기에 고대로 저장돼 있고 그걸 지금 여기에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다 추를 넘기면 추를 넘기면 여기 얘가 참이 들어오고 여기가 참이 될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랭의 값은 기초 언어로 바뀌어 있고 기초 언어를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초 언어 얘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변수명 VAR을 쓸 일이 있으면 무조건 랭을 쓰시면 됩니다. VAR은 원치 않게끔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불상사가 생겨서 의도차는 값이 나오는 불상사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VAR이 아니라 랭을 쓰시면 돼요. 변수명을 지정할 일이 있으면 이제 랭을 쓰십니다. 자 랭 말고도 ES5에서 ES6에서 새로 들어온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은연중에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컨스트가 있었어요. 상수 PR이 태그 안에다가 블랙하게 설명을 해보면 컨스트는 말 그대로 얘는 상수라는 뜻이죠. 상수 앞에 상이 항상 상록수 할 때 그 상처럼 항상 녹색을 뜨고 있는 그 나무처럼 얘는 상시 저 값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한 번 지정을 하면 값을 한 번 지정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답니다. 변할 수 없다고 똑같아요. 변할 수 없는 값을 지정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쓰임새는 변수명을 만들 때 우리가 var하고 변수명하고 값을 지정했던 거와 똑같이 컨스트하고 변수명을 쓰고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다가 간단히 사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의 var로 했던 거 또는 let로 했던 거의 사용법을 잠깐 보고요.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만들 일이 있으면 let을 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let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let도 어쨌든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var이 값을 변경했던 것처럼 vr을 먼저 써볼게요. number에다가 1을 지정했다가 다음엔 말이야. number 안에다가 num에다가 100을 더한 걸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래? 라고 하고 다큐먼트 라이트에서 다큐먼트 라이트 해서 num을 찍어보면 기존에는 1이었다가 이제 num이 101이 됐죠. 1에다가 찍어주면 var만의 장점은 따로 없나? 최근에 문서를 보면 장점은 그닥 없습니다. 그닥 없어요. 개 쓸 일이 있으면 그냥 랩만 쓰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랩도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랩 number1에 랩도 어쨌든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 라이트 넘버1 출력해볼게요. 똑같이 101이 출력되고 있죠? 자 랩도 어쨌든 한번 지정한 값을 값을 상황에 따라 타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게 스크롤 양이라고 한다면 스크롤 양이 계속 바뀔 거니까 그걸 변수에 담아서 뭔가 하고 싶으면 우리가 VR 기존에는 VR을 썼지만 이제는 let 을 쓴다고 하는 거고요. 이걸 똑같은 거를 컨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용의 금성 하나 출력을 했고요. 컨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컨스트 는 넘버2 넘버2 넘2라는 상수를 만들고 1 넘2에다가 넘2는 넘2에다가 100을 더해서 출력을 해 줄래? 또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컨솔에서 확인을 해보면 컨솔에 보면 assignment constant valuable 해서 지금 constant value 상수에 값을 할당할 때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상수에다가 어떻게 값을 바꾸니? 라고 해서 에러가 난 거예요. 60번 라인에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만들면 절대로 바뀔 일이 없는 변수명은 const 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만 해봤는데 문자도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면 const language basic 이라는 거에다가 HTML을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basic 에다가 다시 CSS 라는 걸 저장한다 라고 하면 컨솔에서 에러가 마찬가지 60번 아 잠깐만 60번 라인에 있는 건 잠깐 주석철 열게요. 그러면 네 보면 65번 에서도 assignment 해서 여기 65번 네 여기에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basic 안에는 HTML 값을 지정해놨는데 게다가 다른 값을 할당 하려고 하면 바로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도 에러가 날 거고요. 빈 배열을 만들고 라고 할 때도 배열명을 한번 해볼게요. 문자가 아니라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열에다가 다시 다른 값을 지정을 하려 치면 마찬가지 아까 여기서 에러가 나서 더 진행이 안되죠? 보면 69번에서도 마찬가지 이미 배열에 ARR 이라는 상수명으로 해서 다시는 바뀔 일이 없는 변수에다가 배열에다가 다른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t 해서 빈 객체를 만든 다음에 또는 학생의 점수라고 해도 점수를 한번 만든 다음에 그 값을 또 바꾸려고 치면 게다가 이제 네임은 예를 들어 네임이다 라고 한다고 치면 얘 때문에 일단 에러 났겠지? 또 주석처리 하고 보면 72번에서 또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자 모양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상수라고 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숫자 문자 또는 배열 또는 객체는 한번 만든 다음에 절대로 바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수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const 변수로 변수 var 이나 let 으로 만들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값을 변형해 가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잘할게요. 자 let의 사용법을 그리고 let과 const의 사용법까지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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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